신하들 이상의 모자인연 배우 김수미, 신현준, 케미 김수미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본인이 직접 압구정동에 위치한 푸른나무 교회 신자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신현준님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신하들도 그렇게 못해 김수미, 신현준과 모자인연 애틋 신현준이가 내 아들 된 게 큰 복이야. 김수미와 신현준이 애틋한 모자 케미를 보였습니다. 12월 12일 방송된 TVN 스토리 예능 회장님 내 사람들에서는 김수미, 신현준이 영화 맨발의 기봉이 촬영 당시 추억을 되살렸죠. 이날 방송에서 김수미는 신현준과 모자치간이로 출연한 영화 맨발의 기봉이가 제일 행복했던 영화 중 하나라며 신하들과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못 보냈다. 남해에서 기봉이 집을 거기 지었다. 마당 끝이 남해 바다였다. 나는 거기 의자 하나 놓고 점심 먹고 있으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 행복이 이거구나. 너무 좋았다. 하고 추억했습니다. 김수미는 서울 와서도 빨리 남해 가서 영화 찍어야지 그랬다고 회상했고 신현준은 항상 어머님이 너무 행복하시다고 했다며 공감했죠. 여 김수미는 우리 둘이 그때 한 끼 집소를 먼저 시작했다. 매일 밥자치기 오니까 마을 어느 집에 무조건 들어가서 할머니 찬밥 있어? 물어봤다며 마을 할머니들에게 밥을 얻어먹은 사연도 더했습니다. 신현준은 그렇게 찾아가면 동네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셨다며 김수미가 식사에 비용을 지불하려고 상에 돈을 놓고 나오면 할머니들이 한참 있다가 뛰어나와서 돈을 다시 돌려주곤 했다고 당시 따뜻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뒤이어 신현준은 가문 시리즈를 하고 맨발이 기봉인 시나리오를 어머니 드래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노인력은 안 한다고 하셨다. 그 기사를 보고 어떡하지? 그래서 찾아갔다며 김수미 캐스팅 과정도 말했는데요. 김수미는 나 녹화하는 걸 5시간 기다렸다고 돌아봤고 신현준은 시나리오를 백화점에서 포장 예쁘게 해서 엄마 한번 읽어봐달라고 했다. 다음날 바로 현준아 그래 하자 라고 진심통한 속전석결 캐스팅 과정을 설명했죠. 김수미는 너무 좋더라며 대본이 좋았다고 말했으며 또 김수미는 맨발에 기봉이 촬영 당시 치아를 새로 해서 끼고 했다. 나는 의치로 라며 에피소드를 더했죠. 신현준도 일기예보를 긴 대사로 했다. 기봉이가 내일 비가 올 걸 예측한다. 실제로 기봉이 아저씨가 그러더라. 그런데 엄마가 계속 끝날 때 되면 웃었다. 처음에는 안 웃고 엄마가 웃음이 많아서 라며 촬영 에피소드를 풀었습니다. 김수미는 내가 50년 넘게 연예계 생활하면서 현준이 아들 된 거 하나 건졌다. 얘는 아기 낳아도 우리 집에 온다. 명아 아빠가 아기 봐준다. 밥 먹으라고 라며 잊을 만하면 관절약 무릎약 떨어지겠다 싶으면 딱 온다. 약국을 해라고 신현준을 친아들처럼 아끼는 마음을 표현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후 신현준은 첫째 아들 민준이를 낳고 김수미에게 이름을 골라달라고 부탁한 사연까지도 해 정말 친 모자지간 같은 두 사람의 모습이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신현준, 탁재훈, 이명준, 이혼 다만 남았다. 김수미, 과거 이숙 소개팅 주선 회장님 내 사람들 신현준이 과거 김수미의 주선으로 이숙과 만난 사연을 고객했습니다. 특히 영화 과함은 시리즈를 함께한 탁재훈, 이명준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죠. 이날 신현준은 며칠 전 허리를 다쳤다라며 근황을 전했는데요. 이어 그는 애를 안아주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일곱 살 민준이가 통통하다. 둘째를 안아줬더니 자기도 안아달라고 뛰어오는 걸 안아주다가 라고 덧붙였죠. 이어 신현준은 김용건의 영화 촬영 이후 처음 본다며 무려 16년 만에 재회라고 밝혔는데요. 당시를 떠올렸던 김용건은 가문 시리즈의 다른 형제 탁재훈, 이명준의 근황을 물었고 신현준은 약간 좀 가문 팀들이 좀 안 좋은 게 다 이혼했다. 저만 살아났다. 라고 말해 시선을 모았죠. 김수미는 이명준의 이혼 소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에 신현준은 저도 조마조마하다. 라며 말했고 김현공과 김수미는 그런 건 의리 지키는 거 아니다. 절대 안 된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현준은 탁재훈이 바람 놓는다. 좋은 친구다.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또 신현준은 저도 전원일기 보면서 자랐다며 배우 이숙을 반가운 사람으로 꼽았죠. 그러면서 김수미가 예전에 소개팅하라고 너보다 조금 나이 많다고 이숙 선배님을 소개시켜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현준, 이숙 두 사람의 뜻밖의 인연에 김용건은 잘됐으면 팔자 고칠 뻔 했다라고 말해 모두를 폭속해 했죠. 이후 신현준과 이숙은 깜짝 통화를 하며 안부를 건넸으며 그러던 중 김용건은 이숙에게 이계인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라며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이숙은 이계인 선배님의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지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쑥스러운 듯 이계인은 얼른 전화를 끊으려 했고 김수미는 이계인과 이숙을 밀어주며 이러다가 결혼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라며 너소리를 떨었죠. 이후 신현준은 장군의 아들 오디션 당시 에피소드를 털어놨습니다. 한편 두 번째 손님으로 김수미 김용건의 절친 코미디언 이마룡이 등장했습니다. 이마룡은 자신을 마중 나온 김용건에게 직접 그린 초사관을 선물했습니다. 이어 그는 김용건의 아들 하정우를 언급하며 그의 개인전을 보며 잊고 있던 화가의 꿈을 꾼다고 고백했죠. 김용건은 이마룡이 선물한 그림을 보건 내 입술은 정말 섹시하다라며 감탄했죠. 이어 두꺼운 입술 때문에 미스터 입술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덧붙였고 그 말에 이마룡은 입술 때문에 삭을 못했다던데 라고 물었으며 이에 김용건은 대충 불안한 사극이 있었는데 포졸들을 뽑았다. 신인 때였고 너 입술 두꺼운 놈 너는 사극하지마 그러더라. 나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당시 감독이 너 사극 분장하면 외국 사람 중 하나 내놓은 것 같다고 하는데 재미삼아 한 이야기겠지. 그런데 나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면 입술을 가리는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토론했습니다. 김수미 신현준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잠원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것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틀렸습니다. 크리스찬 틀렸습니다. 크리스찬 틀렸습니다.